안면도, 안면도 승원이죠? 승원님, 승원님 와봤잖아요. 니는 승원님. 안면도 승원님, 유진 회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제 고향이에요. 사실 제 고향은 다리를 건너오기 전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서. 애는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여기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도 배를 호소하셨어요. 저는 45년 동안 고기가 있었어요. 안면도 백사장항이고요. 백사장항의 일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면도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물론 태안, 태안 그, 안흥항처럼 크지는 않고요. 보령의, 보령의 무슨, 대천항처럼 크지는 않아요. 네, 격포, 부안의 격포는 격포보다 조금 크죠. 격포보다. 군산 비행항보다 좀 작고. 그래도 이제 안면도 가서 상의 수준이 높아요. 뭐. 서울에서 가깝고 있겠네. 서울에 가깝잖아. 서울에서 얼마 안 된다고. 전라도는 한참, 한 시간 더 가야 된다고. 물, 물들을 좀 보시고. 제가 방송은 안하고 그냥 업로드만 시킬게요. 지금 수선행 누나님이 오죠. 어, 부안에서 진도 갔다가 전라도 진도에서. 저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어요. 수선행, 수선행 누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수선행 누나가 후에 말고. 아, 오랜만이야 너. 걸맥이. 알라이. 없다. 없어. 미안해. 새우깡은 안 사왔어. 요즘 수나무 시장에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여기 회센터인데 이렇게.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에요. 저는. 일찌감치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 고향인데도. 제 집속은 몰라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잘 오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고기 잡을 때 많이 왔죠. 제 고향에 와서 뭐 그냥. 꼭. 어머니 품속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업내에 나가셔가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몸멋이 그냥 왔어요. 저희끼리만. 어머니가 이따가 만나면 돼요. 유진튀김. 유진 대가 조개구이. 유진. 나중에 오십오십분만으로 와서 드세요. 유진 수산물 어시장. 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봉장어 구이를 시켰거든요. 안하고 구이. 네. 세리버사는 정하고. 부산은 꼼장하고. 대창은 민물장하고. 그렇지. 다. 다. 색다른 맛이 있어요. 딱. 에어컨 틀어도 됐어. 시원한데. 시원한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죄송한지. 세상에. 해안터미널까지 저를 드리러 왔어요. 엄마도 아니고. 지친 누나도 아니고. 수사님 누나 감사합니다. 눈물 나. 눈물 나. 누나 생각하면. 눈물 나 죽겠어. 오. 오셨어요? 네. 아. 저 배살라. 아. 쪽집바산 아예. 너무 똑같아. 아예. 세이버사가 원래. 뻘이 없으면 있더라. 무조건. 동영배사랑 똑같아. 다. 아무튼 몰라지. 제가 수사님 누나 오셨습니다. 방송은 아니지만. 손 한 번 더 얹어줘요. 아. 비트 풀 하시죠. 네. 근데 방송하는 거 아니야? 방송하는 거 아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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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도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없다, 내가. 모르는 거 없잖아. 여기... 일단 다른 거 없을 수 있지. 다른 사람말도 기대빠시가 되게 좀 나을 거다. 제장도 좀 주잖아. 제장도 좋아합니다. 안경 멋있다. 안경은 비싸고 있는데, 기라노시, 미나리찌같은... 그치? 건대서 쓰니까 돈이 없는 거지.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소신만 원, 백만 원씩 쓰면 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십만 원짜리 써줘, 십만 원짜리. 사진 한 번 찍어야지. 먹는 게 남는 것이야. 내가 고향에 왔는데, 마금푸나 드론이나 백사장은 똑같은 동네다, 고향. 지금 말하는 것도 나와, 나중에? 다 나온다. 엄청 신기하다. 나 욕하지 말라, 누나는. 욕만 안 하면 된다. 욕도 해라, 이쁜 욕. 이필이가 보면 눈물 나서 가슴 아파야겠다. 왜? 이필이나 저기... 누구, 누구지? 그 가수들. 이필이면 눈물 나? 또 저기... 아니, 뭐, 눈물 난다는 게 가수... 즐겁다는 뜻이야, 사실. 아, 그런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나... 반대로... 영산이 가수들 보면 가슴 아프겠다. 또 그러고, 누가 가슴 아플까? 이필이가 싫어하는 유엔나가 보면 또 가슴 아플 것 같고. 저기, 이제 누구냐. 샌녹스는 또 보면 또 부러워할까 하고. 아, 다시 한 번, 미스코리아. 순서하네. 성운수 이름은 SS인데. 순서하네. SH다, SH. 정명이잖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다. 여기 토요일에 일로 꽉 찬다. 자리 없다. 주말 장사다. 그리고 휴가철 이제 끝나가지. 나 그 배에 있는 거기도 가봤는데. 어디요? 회도 있더라구. 그... 그 내년에 정주영 그 저기...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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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말하는거야? 서산, 서산. 서산, 서산. 거기 이제... 관월도 아니면 이제... 서산... 대산? 대산 아니야? 서산에 뭐지 말하는거야? 삼질포? 서산에 뽕구가 몇개 있다. 많지는 않다. 공성... 남당왕. 남당왕이다. 남당왕. 맞습니다. 이거 붕괴해서 괜찮다 이거. 옛날에 이거... 수치 안 좋았다 이거 안좋아. 요새 괜찮았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게 몸이 안좋다고 많이 안먹었는데 이게 맛있긴하다 이거. 그... 나는 원래 그 헌그리에서 그... 그 참나무 수색이 익숙하지 않다 원래. 응. 야... 참수도 구워주면 좋은데 그치? 아... 그렇다 사실은 큰가없지. 응. 지금 주는데로 먹는 것이지. 그... 그... 그냥 날로도 먹는데면 사실. 아나고는 날로도 먹는다 그냥. 그냥. 아나고는 그냥. 아나고는 그냥. 아나고가... 아나고가... 아나고가 붕장하다 붕장. 아나고 붕장어. 개장은 따로 있고 개장어. 개장어. 개장은 뻘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꼼장어라고 따로 있고. 양념 채워먹어야 되는데 양념에. 양념은. 이 사람이 주시겠지. 내가 내가 뱃놈의 자식인데. 내가 뱃놈의 자식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40원 동안. 몰라서 주시네. 40원 동안 고기를 잡았어. 안강망. 유자망. 쌍끄리비로 다 했어. 그리고 저기... 통발. 통발. 이젠 우리 빈 주세요. 충청노술 먹어봤단 말이야? 이제 우리. 아 충청노술 먹어봤어? 응응응. 어우 맛있다 소리. 네.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요? 껍데기부터 한다. 껍데기부터 한다. 껍데기부터 한다. 그 기본으로 아는 거다구. 이쪽에 기름이 많다구. 껍데기부터 하는 거다구. 꼬리는? 꼬리는 누나가 먹어라. 나는 정략이 넘친다. 맛이 없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는 정략. 불쌍하지 않나 이거. 조금 안 되는데. 살아있는 거 꾸물꾸물하는 거 못 찾는다구. 옛날에 꿈장어 굶는 사람들 생으로 막 살아있는 거. 그걸 영상에 올리잖아. 내가 다 차단시켰어 차단시켰어. 신고하기 눌렀어 신고하기. 저도 먹어도 됩니까 술을? 죄송해요. 손이 없어서 지금. 안쪽은 붙잡혀 있어가지고. 충청노술 먹어봤나? 이제 그만 찍어. 계속 찍어야 돼? 조금만 이거 굴떼까지만 찍어야지. 굴떼까지만. 먹는 것까지는 안보여지. 또 한자만 더 부어줄게. 아이고 내가 또 양심이. 먼 데서 오신 손님인데. 죄송해요 한 손 비켜. 피디 나보고 술 먹지 마라 그랬어. 피디? 응. 나하고? 아니에요. 술 많이.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술 취하면. 따끈진 나온다고 해서 안먹는다. 나를. 술 먹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원래.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나는. 필요하고 달라. 착하다고 원래. 충청이야. 충청도 양반이라고 내가. 전체감이 안보인다. 맛있긴 하다 그림이야. 여기까지만 찍는다. 여기까지만 찍고. 이거 뭐야? 살짝 뒤집을 때까지만 한번 찍자. 노릇노릇. 그래 그래. 이거 무음말랭이다. 아 진짜? 오죽한 줄 알아. 이거 무음말랭이 맛있다. 음. 맛봐. 예. 옛날에. 옛날에. 인천에. 하고. 무슨. 파스부드? 파스부드하고 연안부드에서 막. 장어 축제를 해요. 축제. 다 비슷하다. 거기다. 월미도가 조금. 조금 더 비싸다. 그중에서는. 그가 약간 더 비싸. 딴 동네보다. 그가. 그가 이게. 완전 유원지가 돼서. 자리세가 비싸거든. 월세가 비싸다고. 월미도가 그중에서 가장 월세가 비싸. 물건값도 좀 비싸다. 감방에 한번 해야지. 먼데서 오실. 우리. 수선행 누나와. 장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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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불러줄게 내가. 조일찌기는 옛날 얘기다. 오늘 죽어도 원이 왔겠네. 어머. 비싸다. 상관없다 이거. 잠깐만.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소금. 소금. 원래. 뱃사람들은 이거 소금 찍어 먹는다. 막장 안에. 양념 주세요 이거. 양념. 양념. 따로 없어. 소금. 소금. 소금 원래 찍어 먹어. 부산에는 양념 주는데. 부산 꼼장이다 그건. 꼼장. 꼼장 말고 이거 드신다. 초. 초장. 초장 하나 사나 볼까? 초장. 초장 하나. 저. 이거 이거. 이거 얌전하나 보다. 이게 얌전. 이게 맞다. 막장으로 찍는 게 맞다. 전라도. 전라도 막장 찍어 먹는다. 어. 전화도 못 보고 가면. 그. 꼬막 먹을 때도. 막. 안 준다. 그 아줌마. 박박 움직이고. 초코치장 안 준다. 끝까지. 주눈 잘 왔다. 초코치장 먹고 싶어가지고. 아저씨. 서울도 오셨지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전라도 온 사람은 다 막장 먹는데. 서울 경기도에 온 사람들만. 초장. 초장. 아유. 쪽팔려. 여기까지. 뒤집었나? 뒤집은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촬영은.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브로우드 마시고. 안면도. 안면도. 꼬치 해석장하고. 저기. 백사장항으로 오세요. 유진회센터로. 땡큐. 고맙도. 고맙도.